자먼 20장 자먼 20장 자먼 20장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압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이외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오.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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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들어가느니라.